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여주시와 사단법인 여강길이 주최하는 2024 여강길 걷기 축제, 천년도자의 길이 지난 5월 4일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여주 도자기 축제와 통합으로 개최되었으며 1,500여 명의 걷기 여행자를 비롯해 자원봉사자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했는데요. 여주대 실용음악과 교수들이 재즈 공연을 선보였으며 한국 노르딕워킹협에서는 상체와 하체를 바르게 쓰며 걷는 노르딕워킹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강길 걷기 축제와 여주 도자기 축제가 결합되어 여주 관광 효과가 극대화되는 한편 지역 마케팅과 활성화에 이바지했는데요. 참가비 만 원으로 발행한 쿠폰 덕에 여주 도자기 축제 먹거리 장터가 문전성실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이충우 여주시장은 여주 여강길을 걸어본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안다. 여주를 자주 찾고 즐겨달라며 전했고 여강길의 장보선 대표는 시작과 마무리까지 함께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올해의 미진한 부분은 더 보완하여 여주 도자기 축제뿐 아니라 크고 작은 축제와 결합하여 통합 축제로 거듭나겠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NH농협 여주시지부와 여주남지점, 추연당, 여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강지키기운동 여주지역본부, 연쇄새로운 병원, 여주시보건소, 사단법인 한국걷는길연합 등이 후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언론포털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